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9호 태풍 남태웅과 20호 태풍 만료가 시기적으로 만나서 하나의 태풍으로 합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비슷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합쳐진 후에 슈퍼태풍이 되어서 일본 도쿄로 북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남태훈의 예상 진로도를 보면 15일에 도쿄 남동쪽 약 1290km 부근 해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20호 태풍 만료와 하나로 합쳐지면서 슈퍼태풍이 되면서 도쿄로 북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태풍들을 살펴보면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어제 10월 11일 월요일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며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의 홈페이지 상에는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더 이상 안보입니다 한편 18호 태풍 공파스에 대한 글로벌 기상청들의 태풍 진로도는 현재 모두 일치합니다 필리핀 북쪽 해업을 스쳐 지나간 뒤 그대로 서진하여 중국 하이난섬을 관통한 뒤 베트남으로 상륙하는 것입니다 예상 세력은 975에서 980 헵토파스칼로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확히 현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12일 새벽 2시 30분 18호 태풍 공파스의 현재 위치는 독위 18.9도 동경 121.7도이며 중심기압은 980 헵토파스칼이며 크기는 초대형입니다 18호 태풍 공파스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수온은 여전히 30도로 높은 수온역에서 거의 3에서 4일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열대 요란이었던 시절까지 합하면 일주일 이상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달이 더뎠던 이유가 바로 94w와의 상호작용으로 발달이 매우 더뎠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94w를 흡수하였기 때문에 태풍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직시어는 15에서 20으로 태풍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남중국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25노트의 다소 강한 연직시어의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크기가 워낙 강해서 연직시어가 강하다고 해도 태풍의 세력 약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력량은 50에서 75로 태풍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18호 태풍 공파스는 현재 중심부가 필리핀 노선섬의 북쪽을 지나고 있으며 태풍을 이루는 주요 구름대들은 태풍의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18호 태풍 공파스는 13일 수요일 저녁 9시경에는 초속 25m의 세력으로 약해진 채 중국 하이난섬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호 태풍 남태우는 북마리아나 제도 북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북서 지나다가 경고를 동쪽으로 급격히 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20호 태풍 만료로 승격이 유력하게 보였던 96w는 현재 15노트 1008헥토파스칼입니다 조직화 자체는 대리온이 남쪽으로 쏠려 발달하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호 태풍 만료로 발달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의 확률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괌 남쪽의 태풍이 발달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일본 도쿄로 북상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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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